저에게 영상을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드냐고 물어보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고 전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목표나 팀 마이웨이의 팀적인 목표나 만족감을 위해서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영상이 저희를 믿고 좋아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영감이나 인풋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구매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패션 유튜브 채널이지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영상미인데요. 이거를 되게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영상미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뭔가 패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쉽게 낸 가격이라든지 구매 링크가 없다는 정도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켓 매거진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리스트나 패션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더 빨리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미리 구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 많은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영상 하나만으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경험을 전달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구입해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가장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매거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멋있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치? 귀엽지? 색깔이 엄청 귀여운데? 착화감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 그래서 포켓 매거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꼭꼭 채워드리는 주머니 속에 꼭꼭 채워드리는 아블라 저희 매거진도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 그 이거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신청하시만 볼 수 있어서 저도 구독자데? 아니 아니, 멤버십... 멤버십 만들 거라서... 가자 가자! 여기 매장이 너무 예쁜데? 근데 또 당연히 매거진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팀의 목표를 빼놓고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늘 더 나은, 더 깊은 맛이 나는? 약간 사골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그 콘텐츠가 가치 있게 소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포켓 매거진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 혜택으로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그래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고려를 해야 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콘텐츠가 가치 있게 소비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소비해 주실 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를 믿고 시간과 돈을 할애해 주시는 만큼 당연히 저희도 더 좋은 정보들로 더 나은 쇼핑과 더 많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최고의 가치는 브랜드의 일원이 되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함께 샹 마이웨이 걸어가고 싶다면 한번 어떠실까요? 브랜드 seiner 음료 넥 teachings 많은 믿음 操 wind 네